영화 싱스트리트에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넌 박살낼 줄만 알았지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 그 영화의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러나 그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저 영화를 평론한 한 라디오 PD가 쓴 글에서 방금 소개한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했느냐 저는 먼저 생각났던 것이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과 행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된 인격과 삶의 길로 가려는 선택이 있었는가 제가 스스로 질문해 볼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억울해하지 않았습니까?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이 너무 편향되게 보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럽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의 비난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상당한 부분이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먼저 변화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길이 무엇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난 뒤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40장에서 46장까지가 예루살렘 성전과 회복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접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학계와 같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합니다 실제로 가서 일하고 가난한 가운데도 물질을 바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새로 세운 이 성전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되기 이전의 제사는 안 돼 그 옛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변화의 길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 변화된 인격과 삶의 걸음을 걷는 그 변화의 길은 무엇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봄 18장에 있는 바리세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린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세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저 세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리고 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를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기도하던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라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기도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봄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니라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드리면 바리세인의 기도는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다르게 설명드리면 심한 신앙적 교만 속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제대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리는 바른 예배,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로만 캐토릭이 엄청난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말틴 루터라는 33살의 젊은 신부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초대의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살 길이다 그것이 지금의 계신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의 길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변화의 길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예배가 새로워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변화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뇌신경과학 전문인 허첸평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화가 났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가장 잘못된 자세는 나를 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것이 자기 수용입니다 인생의 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도 받아들여야 하고 나의 단점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로운 분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화를 내는 것은 그 상대방의 화를 내는 것은 그 상대방의 화를 내는 것은 곧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고쳐야 인생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세를 고쳐야 어쩌면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될 때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길을 걸어가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나 여우 앞에 나올 때에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비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더러운 문으로 돌아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모든 절기에 북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반대쪽인 남문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남문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렸으면 북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사를 드릴 때 몸이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향하여 나가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는 언제나 앞으로 향해 드렸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때 인생이 행복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시민을 알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까 왜 말씀을 어기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인격과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닙니까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찬양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헌금 역시 내게 주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교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준비된 대로 드려야 합니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 사람이라는 우상, 심지어 세상의 가치라는 우상이 나에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앞으로 향하여 제사를 드리란 말은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9절에 보면 들어온 문으로 돌아나가지 말라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은 예배를 들어올 때에 나와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갈 때에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는데 나는 전혀 새로워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아니면 도리가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잘못된 습관이 되어 형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이구나 기도하고 물질들이 시간에 물질하고 아무런 의미를 듬지 않고 형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복원을 통하여 내가 전부가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관람하는 곳이 아닙니다 감상하는 곳도 아닙니다 말도 고쳐야 됩니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갑니까? 불구경 가는 겁니까? 영화 구경 가는 겁니까? 음악회 가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자가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가 되면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이어야만 합니다 음악회처럼 잘했다고 박수치면 안 됩니다 물론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하여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까지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있을 때 그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져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씀처럼 새로워져서 남문으로 들었다가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들었다가 남문으로 나가고 서로 돌아가지 않는 새 사람으로서 성전을 교회를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한 번은 혁명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내는 돈을 바꾸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채찍으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동물들을 채찍으로 치시면서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본래 이 제도는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비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오면 불합격입니다 재물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흠이 없는 재물을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 위한 선한 의도로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재물과 성전세를 내는 모든 화폐는 불합격 흠이 없어도 불합격 다 어디에서 사야 됩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사야 됩니다 얼마로요? 기록에 보면 10배 이상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15배 이상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재물을 성전해서 판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사람을 고용하여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혁명적인 일을 하신 거죠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감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하시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실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어쩌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질적 이에 급급했고 사치했고 향락과 편하게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사는 완전히 형식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제사하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끄니만 생각해서 안 돼요 나와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교회가 물질화되지 않았습니까?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합시다 그 회개는 무엇이냐? 예배의 대사는 호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여 들어올 때 나와 나올 때 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12절을 읽습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여 왔게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일어납니다 번제는 뭡니까? 내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동물을 전부 태우는 거죠 감사제 그거 다 자원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 번제와 감사제 감사제도 희생의 뜻이 있다고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전부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방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방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로 해석하면 조금 말이 천박합니다마는 예수 제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데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줬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리찬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변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덕을 이루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성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국 여러분 이때 우리에는 가장 먼저 기초와 출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나의 전부를 드립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어떤 동기를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배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제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의 경험입니다 6학년이 졸업여행으로 경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5학년이었지만 경주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안동에서 경주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거의 우리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시골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는 아버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다섯 번이나 전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러나 정말 경주 간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어요 요즘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겁이 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엄마께 엄마 나 경주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갈 수 있어? 못 가지? 그러고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행 가기 일주일 전쯤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에 같이 가도록 해라 될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5학년인데도 6학년과 함께 경주에 수학여행을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아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6학년이라도 가난하면 못 가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행비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숫자가 안 채워서 그랬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쨌든 저 말고 5학년 한 학생 더 두 사람이 가게 되어줬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 15절을 다시 동독해 드립니다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여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그래로 삼아 항상 나여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지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13절, 14절, 15절 제일 처음에 전부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아침마다 또 아침마다 이같이 아침마다 그리고 15절에는 항상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침마다 항상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렸고 또 아침마다 소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제의 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 소재의 제물로 밀가루로 기름을 섞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들련서 1장 19절을 읽습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때의 흠없는 어린 양 그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소재의 제물은 피없는 곡물 제사인데 노동의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순수한 희생과 봉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그 제물을 아침마다 항상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제사에서 우리는 예배의 동기를 바르게 찾을 수 있어요 이 예배의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 바른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물론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물이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물질을 드리라는 뜻도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뚫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배에 드리는 동기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예배의 중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여야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값없이 주시는 공짜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언제나 일치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떠나가도 천국에서 구원을 받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기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 올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풍요한 큰 부자 교회입니다 환란과 핍박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였지만 물질이 풍요했지만 그 교회는 십자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심한 영적 가난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만 받았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습니다 주님의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많았는지 숨겨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적어요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환란과 궁핍이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영적 부자였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정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태범 5장 23절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어 해석해 보겠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모든 이웃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킵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바뀌어지는 참된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반문에 말씀해 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과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모범을 보입시다 그리고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